장편은 하나 같이 끝까지 못 봐서 저는 아님에이션은 오리지널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보기가 좀 드려요 사실 만화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면 오리지널 스토리를 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뒷이야기 같은 것도 좀 오리지널 스토리에 추가되어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많았죠 아 역시 화려하네요 역시 나루토야 애니언자 게임은 나루토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루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루토의 아들 보루토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어 겁나 길다 어쩐지 생긴 게 다르더라니 지금 이 짧은 머리는 나루토가 맞고요 지금 호카게가 되어있는 나루토입니다 오 스토리 모드 오늘 나루토의 생일을 맞아 배틀에서 닌자봉을 획득 수 2배? 저런 것도 있네 보루토전 저희가 할 것은 이 보루토전이죠 보루토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각성을 이용해라 각성을 이용해라 나루토를 진짜 오랜만에 해서 지금 키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였지 뭐랑 바깥치기랑 뭐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흠신 맞으면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원작 키시모토 마사시 원작 키시모토 마사시 원작 키시모토 마사시 여기 이름으로 숙지되네요 여기 여기 어디에 가고있는지 아직도 모르게 말할 수 없겠죠 그들은 그 하늘을 향해 그들은 그 하늘을 향해 하나가 그들은 그 하늘을 잘 작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날개 등을 보이지 마라 사쿠라 그리고... 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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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니 스승이 최강? 가이죠 가이. 가이가 정말 멋있죠. 남자야 남자. 재회가 되었다. 재회가 되었다. launched crux. ไร의 다이ichi. без depository ascans hairs. 재회가 되었다. 사리 말하고... 바로 nit. 음 난 뭔지 모른데 기술이 써졌어 오케이 오 범위를 갖고 있어 앗 마피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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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아 아 наконец 오 나도 모르겠어 나 원래 이런거 누르는거 진짜 잘못하는데 오 좋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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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불명의 적을 격파 알아 쉽게 깼네 뭔가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좋은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 대해 많은 과정을 지지 못한 것들을 잊지 못합니다 전쟁의 생명을 주지 못한 것들은? 잊지 못한 것들은? 이 평화에 대해 더욱더 지지 못한 것들을 잊지 못합니다 아, 어디서? 아 괜찮은 것 같다고요? 다행이네요 사실 전에는 컷신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컷신 다 삭제하고 컷신이 없나보다 훨씬 좋다 오 오 약간 이런식으로 변했네 보루토전의 이벤트 확인에 대해서 메인 이벤트와 서브 이벤트 보루토전의 진행 상황은 메뉴의 메인 이벤트 확인과 서브 이벤트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모를 때는 여기서 확인하자 오호 이런식으로 바뀌었네요 스타트 자체를 그냥 마을에서 하는걸로 바뀌었네 아까전에 메인 이벤트랑 서브 이벤트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지 옵션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어 먹을건 먹어야지 먹을건 먹어야지 어느쪽이냐 밖으로 나가야되나 월드 바깥으로 맵 아이콘의 테두리가 파랗게 빛나는 장소는 그 장소에서 서브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브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거든 빛나고 있는 맵으로 향하도록 하자 서바이벌 연습장으로 바로 가야되나 보다 저 모양이 있으면 저건가봐요 월드맵은 이런식으로 바뀌었네요 뭔가 본편이랑은 조금 다르다 게임 자체가 개인적으로 요런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는거 같애 어휴 죄송합니다 으흠 히히 いや、逆にその大胆さが次のホカゲとしての器を表しているのかな。 ホカゲになるのは私。 ボルト、あんた遅刻だから大遅刻。 細かいこと気にするなって。 行くぜ、サラダ、ミツキ。 このハマル先生を倒して遅刻のことなんか超消しだってばさ。 頑張って。 頑張って。 おっお。 大きな準備OK、必いない。 俺、私はあいとんはあたまない。 おっお。 ガールドを開始。 全部揃ったな。 さあ、本気でかかって来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 끝! 끝은! 으흠 인술은 이런거구나 저거는 아직 안 쏘지네? 뭔가 필살기는 없네 아직 아 사라다 사라다는 저게 별로다 배시가 정말 별로다 으흠 죽네 이제 태그 시스템이 너무 좋은거 같애 포에서는 저게 너무 짱짱 이에요 잘난 척은 잘난 척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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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토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보루토래 나루토가 얼마나 뛰어난 앤데 으흠 영화 보면서도 엄청 화났었어 나루토의 옛날 모습을 한번 봐야되는데 말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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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시 카마루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금수저 오브 금수저 나루토 하지만 어렸을때는 되게 고생했지 상한우유 먹으면서 흐흠 금수저 오브 금수저 나루토 하지만 어렸을때는 되게 고생했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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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팬더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그래서 私たちとの演習の時も使ってましたよね? これは科学人具班の試作品 この人具の中には術を封印した小さな巻物が収められていてな 極端な話 チャクラを持たない一般人でもこれを使えば術を使うことができる で今回はそのデータを取るために お前たちやあの熊相手に使ってみたってわけだ へえ へえ ナルトが 재능・ 인맹・ 血統・ 能力・ 運命・ 全てのエニネの最上だと言われます ましたら後で… はぁ… ふぃ… 皆さん… ふぃ… あとでなぁ.. 続いて… ふ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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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回収し ossいる sender 가도록 하죠 짱 귀엽다 얘 진짜 이건 곰일까? 팬더일까? 팬더곰 근데 원래 팬더곰이잖아 달려가자 확실히 그전 것처럼 그냥 스틸컷으로 축축축축축 되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역시 다 3D로 되어있어서 아마구리 아마에 대해서? 아마구리 아마에 대해 아하 버프용 저거 템이구나 하지만 난 저런걸 먹지 않지 귀찮으니까 시나리오 정도는 그냥 깰 수 있어 호카게 저택 옥상 옥상으로 오는게 아니었나? 문으로 들어가야되는거 보다? 아 이쪽에 있다 잠시만요 오는게 없어지네 잠시만요 조용히 실례지만 다 나, 민낯 표정 좀 봐, 다들 오, 얘는 바람술, 번개술, 물까지 쓸 수 있어? 엄청 많이 쓸 수 있네? 아버지에 비해 훨씬 괜찮은데? 잠시만요, 7명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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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科学任務班班長として折り入ってお願いがございまして この度の中任試験に我々の科学任務の使用を許可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 これを使えば下人に過酷な修行をさせることなく 忍術の幅も広がりますしパフォーマンスとしても 忍術試験はパフォーマンスじゃない 忍術を育てるためのもんだろ まじょう そうですか 失礼しました 父ちゃんのダッセイ時代とは違うんだよ 忍術の時代は終わったので 結局自分の中に出入ってくると同じだよ 父ちゃんの色も変わったよ 頭が硬すぎるよ クソオヤジ ボルト 何だよ 勝手に出て行くんだもんあんた 別にいいだろ 任務の報告も終わったんだしよ 忍術試験の告知聞いてないでしょ 忍術試験? このハマル先生が僕らのことを推薦してくれてるらしいよ ふーん チューニー試験を勝ち進めば コカゲ観覧のもとで手合わせが行われるんだよね たしか ね チャンスじゃない? 7代目だってボルトの活躍を楽しみにしてるって チューニー試験に出るって決めたんだからさ チューニー試験とかやんないの? 今日は大事な用事があるから 家に戻らなきゃいけねんだよ 修行はまた今度だ スペガードにもバン 大事な用って スペガードに入る大事なのか スペガードに入ると スペガードに入り icep チューニー試験